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원주에서 전해드립니다. 주말 사이 극심했던 황사와 미세먼지 여파로 영서 남부지역에 사흘째 내려졌던 초미세먼지주의보가 오후 3시일기에 해제됐습니다. 현재 지역별 농도는 원주가 3제곱미터당 39, 횡성이 38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지만 영월과 평창지역은 각각 32, 18마이크로그램으로 보통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다만 내일까지는 보통에서 나쁨 단계를 계속해서 오갈 것으로 보입니다.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았던 지난 토요일 오전 원주는 3제곱미터당 최대 116마이크로그램을 기록하면서 올해 들어 처음으로 초미세먼지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정부가 중국발 입국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방역대책을 강화한 지난 2일 이후 원주에서는 최근 중국을 다녀온 31명 가운데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가운데 3명은 내국인이고 장기 체류하고 있는 중국인이 2명, 1명은 프랑스인입니다. 원주시는 중국에서 입국한 내국인과 장기 체류 외국인은 항공권과 여권, 신분증 등 관련된 서류를 지참해 입국 후 하루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오늘 기준으로 인천공항에서 검사를 받은 중국발 단기 체류 입국자의 확진율은 21.7%를 보이고 있습니다. 3주째 강원도 코로나19 주간 확진자가 감소세를 이어간 가운데 하루 확진자도 지난주와 비교해 줄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 강원도 하루 확진자는 606명으로 전날보다 618명, 지난주 같은 요일보다는 97명이 줄었습니다. 시, 군별로는 원주가 141명, 횡성이 9명, 영월과 평창이 각각 8명 등입니다. 지난주 주간 확진자는 1만 157명으로 직전 주보다 1,512명이 줄어 3주째 감소했습니다. 도내 누적 사망자는 전날보다 3명 증가한 1,244명, 치료 중인 위중증 환자는 29명입니다. 오는 10월 조선왕조실록과 의교의 5대선 사고본이 110년 만에 평창으로 돌아옴에 따라 김진태 도지사가 철저하게 환수를 준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조선왕조실록의 귀향은 강원도민과 불교계의 노력으로 맺어진 결실이라며 철저한 환수 준비와 함께 관련된 문화 콘텐츠도 발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울 국립고국박물관에 있는 5대선 사고본 조선왕조실록과 의교는 오는 10월쯤 월정사 인근 조선왕조실록 전시관이 개관하는 시점에 맞춰 평창으로 돌아올 예정입니다. 횡성군의 카드형 지역화폐인 횡성사랑카드 캐시백 지급 한도가 변경됩니다. 횡성군은 설이 있는 1월과 추석이 있는 9월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월 한도 100만원까지 사용액의 10%를 캐시백으로 지급하고 나머지 달에는 캐시백 한도를 50만원까지로 줄입니다. 정부가 지원했던 지역화폐 예산이 줄었기 때문으로 강원도가 각 시군에 배분할 도비지원분에 따라 변동 가능성은 남아있습니다. 다만 연말 정산시 소득공제 30% 혜택과 전통시장 사용분 40% 혜택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영월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로컬푸드 활성화를 위한 기획 할인전을 마련합니다. 영월군은 사과, 잡곡, 청국장 세트 등 11개 농가가 참여한 14종의 로컬푸드 상품을 10에서 15%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청국장 세트는 3개 농가가 함께한 꾸러미 상품으로서 전통 청국장, 오곡 청국장, 약홍 청국장이 담겼습니다. 이와 더불어 내일부터 축협 하나로마트 영월점에서 3만원 이상 구매 고객에게 5천원권 로컬푸드 쿠폰을 주는 행사도 진행합니다. 원주시가 군 복무 중인 원주 청년들의 상해보험을 지원합니다. 원주에 주소를 둔 상태에서 군 복무 중인 청년은 별도의 가입 절차나 보험료 부담없이 자동으로 가입되고 입원, 골절, 수술 등 9개 항목에 대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금은 사고일부터 3년 이내 관련된 서류를 갖춰 메리츠 화재 고객센터를 통해 청구하면 되겠습니다. 원두 신원 이와 함께 원두 시민들에게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등 12개 항목을 보장하는 시민 안전보험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원주시가 thành 시기들을 얻어 Fort가 Çавwassa 그리고 경고가 대정하여 승리하는 disciple ém 서울 시llä 엑세nous입니다. volont Milan asia wow 전개뼈